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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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랑 입장 코왕이시여 현생 사느라 어제 애탄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유일신 코왕이시여 아 어서 오시게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피곤해 보이는 유? 안 피곤한데요? 안 피곤해요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9시인가? 그때 일어났어요 종일 잤어요 종일 어제 방종하고 주영이랑 바이크 타고 나갈라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최균이 음 아이도 음 아이도 제 생일에 1000개나 1000일 음 고맙다 군아 어서 온나 그래 우리 또 군이가 왔구나 아주 반갑다 편가기 감사합니다 민망하네 민망해요 와 네이버가 내 생일을 축하해주네요 윤태훈님 생일 축하해요 역시 나를 축하해주는 건 네이버야 아니 뭘 반응을 위해 왜? 왜? 군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음 아 네이버가 다 해주는 건 네이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어 그렇게 됐어 주영이랑 민망하구나 흐흐흐흐흐흐흥 이 새끼 아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동으로 나와 사이랑이 5마리 그래 군아 너무 고마워 최근 내 이버 음 고마워 군아 진짜 음흐흐흠 나도 사랑해 에잉? 일단은 아까 주행이 갔고 이따가 한 12시 좀 넘어서 그때 올 거예요 제가 콜하면 온다고 그랬어요 12시 좀 넘어서 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거기 너무 고마워 자리하시게 오늘 솔방 할 거야 솔방 할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일찍 힌 거죠 아 하마덴장스트 어서 오고 아 뭐 댓글이랑 뭐 카페랑 이런 거를 댓글이랑 이런 거를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 자느라 저 요즘 아 나중에 저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저녁돼요 왜죠? 어제 방송하고 나서 한 두어 시간 후에 새벽에 그냥 한 5시 좀 넘어서 그때 같이 바이크 타고 월미도 갔는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바로 집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먹다 남은 먹다 남은 나물 반찬에다가 랄프랑 주영이랑 저랑 셋이서 예 양푼 비빔밥 먹었어요 영양제... 영양제... 어... 난 먹는건 안먹으면 별 큰 차이가 없더라고 어... 흐흐흐흐흠 으으흐흐... 으으흐흐흐 양푼 음... 그럴까? 아 전에 먹던 거... 남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휴 우리 백곰... 감사합니다 아휴 또 천십개... 오랜만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꼬룩님 어서오시고요 우리 토백이 어서오시고요 백계 감사함이 누구왔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렇게 어제 못 오셨던 우리... 아이고... 음... 아휴 삼삼이사님 형님 사람 좋은 표정과 말투 여기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축하해주러 이렇게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흠흠 생일방송 두 번 하는 거 공룡인가요? 아우... 우리 유우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일 축하드립니다 형님이 있어서 사회생활 버티고 삽니다 아우... 그 정도예요? 흠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흠 아 제가 노래를 안 틀고 초반에 이렇게... 예전에 약발방했던... 유튜브 녹박구 시절 때... 영상을 보니까... 재밌네요 저도 보면서 막 깔깔 웃었어요 어쩜... 저렇게... 모든 게 웃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재밌네... 옛날 약발방... 흠흠흠흠 아이고... 우리 파워 형님... 어제 못오셨어요... 코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초대해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팬들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팬들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쪽 열어버릴까요, 뭐? 아니, 여기만 열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저한테 말씀하시죠. 아니, 가을이 너무 짧아요. 가을이 왜 이렇게 짧죠? 진짜? 그죠? 봄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가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바로 이제 겨울 될 것 같고 어제는 천눈 왔다면서요. 강원도 쪽은, 태백 쪽은. 거기를 한 일주일 전에 주영이랑 같이 바이크 타고 태백 그 무슨 영? 대관령. 대관령 이렇게 해갖고 바이크 타고 산 타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때도 뒤지게 추웠었거든. 와, 이 정도면 눈 오겠는데 했는데 이야, 한 일주일 후에 바로 눈 내려버리네. 첫 눈은 안 봤어요. 첫 눈을 보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막 껴맞추지 마세요. 확실이라 이것뿐입니다. 형님 꼭 결혼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꾸룽꾸룽 고마워. 감사합니다. 삼백 개 고맙습니다. 어제 딱 덤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한참 뒤에 한 10월 22일쯤에 말씀을 원래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이고, 모두의 완이닝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2일? 그때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가 딱 나은 것 같아서 어제 그냥 얘기했어요. 제 독단적인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물어보니까 잘했대요. 저한테 모든 걸 이렇게 나한테 맡긴다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독신주의 같았는데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뭐냐고요? 솔직히 고민을 좀 했죠. 제 마음은 야, 이 여자다 했는데 근데 이제 머릿속은 유부남이 얘기하기를 그 순간만 넘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둘 다 좀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둘이 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거부감 같은 게 없었어요. 주영이도 뭐 주영이 나름대로 해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아직도 의문인 거는 내가 왜 좋냐고 물어보는데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내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대답들밖에 없어가지고 예, 좀 그래요. 음 왜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안 해. 묻어남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묻어남이 뭔 말이야? 어, 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직도 저런 얘기를... 아이고, 우리 된장통 감사합니다. 와... 장통이가... 형님 장통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음, 하마댄장통이 있고 된장통이 있고 두 명이었구만 장통이 너무 고마워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딨냐고 이유 있죠. 이유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유를 명백, 명확하게 되는 사람인데 좋고 싫음에는 명, 명확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딨냐.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음... 흠... 그냥 무직하고 듬직하다는 거 아니노? 모르겠어. 묻어남. 허... 추상적이야.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나쁜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나쁜 얘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저는 그... 약간 화질이 좀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거 화질이 좀 떨어진 건가? 잠시만요. 예... 화질이 맞아. 화질이 맞아. 저거 살짝 낫었어요. 그럼 결혼한다는데 욕하냐? 욕은 아니지만 좀... 근데 다 한 90%가 축하해 주시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진짜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누군가랑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벽지 잘 만들었다 죄인이 네 아이고 힘내 지구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이왕하는 거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주영이가 좋은 사람 같으니 축하해 주는 거지 음 그치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결혼한다고 해 놓고 옆에 상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축하해 주기도 애매하긴 했었던 거 같긴 해 어 여러분들한테 뭐 점수를 잘 따긴 했네요 좀 워낙에나 내가 또 예 말을 줄이겠습니다 옆에 문신 존나하고 담배 핀 여자 데려왔으면은 애매하다고 하하하하 아이 근데 년이 뭡니까 문신하고 담배 핀 년이라니 년은 좀 상스럽네요 예 상스러운 얘기를 하십니까 선 것들이 하도 나사가 소 자자자 누구를 깎아 내리고 누구를 올려 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은 저의 선택이었고요 음 음 음 착한 척 오지게 하네 아 어제부터 뭔가 갑자기 족쇄가 걸렸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책임질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 어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나 지금 방송 중이었는데 괜찮아 야 무슨 일 있어? 어 어제 방송에서 축하 많이 받았어 알겠어 나 저 오늘 뭐 방송하고 엄마 보러 아니 엄마가 어제 못 보러는구나 코로나라 어 어 어 왜왜? 어 뭔데? 아 아 어 어 뭐냐면 엄마 집에는 되게 어려운 거 그런 거 어 너한테 얘기하면 당장 없이 뭐 나 어 어 알겠어 누나 어 준비를 잘 돼가? 그래서 이런 준비는? 어 잘 돼가? 어제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 어제 방송에서 다 얘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쓰읍 알겠어 누나 음 음 그리고 너가 갑자기 사실 결론적으로는 네가 걱정인 거지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엄마가 코로나래 엄마 코로나고 코로나 지금 두 번째 걸리는 건데 얘기를 정확하게 아버지랑 통화해서 들었어 뭔 내용이었냐면은 그 뭐였더라? 정말 이 잠깐만 다시 들어봐야 될 거 같아 아 나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쓰읍 엄마가 지금 코로나 중 그니까 합병증처럼 막 번진 거지 어 뭐였냐면은 잠깐만 음 으 까 으 라고 콩팟에 염증이 있고 돌이 있대 콩팟에 염증이랑 돌이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인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몸이 많이 안좋다 그래가지고 담석이라 그러나 그거? 결석? 신장결석? 신장결석 담석 거기다가 뭐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몸이 아주 안좋은 상태야 한번도 엄마가 이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이번에 나도 좀 심각하게 누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코로나라 코로나만 저기 되면은 그때 뭐 병원에 갔다와야 되긴 해야될 것 같아 흠흠 흠 우리 엄마가 55년생이에요 나를 32에 낳았어요 나이 많이 있으시죠 이제 네 젊어 보여 우리 엄마 젊어 보이지 동안이긴 하지 아무튼 그래서 엄마도 한번 보고 와야죠 나중에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흠흠 누나한테 연락 온 이유는 네가 바쁘지만 않으면 엄마 베개랑 뭐 엄마 뭐 이런 그 저 중요한 물품들이 있으니 그걸 좀 저 병원에다 전달해 주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했는데 어 누나 내가 할게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할란다 네 바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한 거야 방금 음 그리고 뭐 결혼 준비 잘 돼가냐 물어보는 거고 오늘 휴방이죠 원래 휴방날이랑 저기 뭐야 그 생일이랑 겹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BJ에요 휴방 안 해야겠죠 하하하하하하 맞죠 헤헤 어제는 좀 일찍 가서 제가 지금 1시간 일찍 왔습니다 음 음 양양님 고맙습니다 축하의 코스 어제 그 소식 듣고 나가셨었나 아니면 소식 듣기 전에 나가셨었나 아니면은 어 축하해 한번 더 축하를 더하기 위함이었나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와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예 흠 오늘 방송 다 끝나고 어제 그 명단이랑 오늘 명단이랑 해가지고 예 방세혈 야무시게 찍어서 좀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음 흠 유일한 여자여렬 함 보고싶네 양양증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먹읍시다 여러분들도 오셔도 되죠 남친이랑 갈게 열혈은 비밀로 해줘 알겠어 아직 학생이라 생신 축하드립니다 나흠이 돌단지 때 돈 가져올게요 학생인데 천 원 있는 거야? 초등학생이니? 요즘 초등학생도 만 원짜리 다 들고 다니던데 흠흠흠 흠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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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늘 원래 랄프가 여자친구분이랑 500일이었는데 제 생일이라 좀 일부터 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내일 오전에 가는 거지 넌?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아 그 바이크 소리 안 갖다줬지 너? 네 오늘 갖다주기로 얘기했어요 아침에 아 아침에? 아 얘기는 나 따로 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좀 차분해지고 많이 안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네 사모스테이 내조적인가 아니 어제께 발표했는데 무슨 급한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빨리 오진 않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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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 갱얼지들 글마들이 글마들 맡겨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서 둘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갱얼지들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방치시켜놓으면 그거 주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 가까운데 사는 어머니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 맡기고 그러고 이제 같이 놀러 다니려고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또? 나이 또? 펭갈 고맙습니다 나랑 같은 지역 사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일 수가 있어? 사실상 군의가 주영 코트 엮어줬다는 게 맞는 부분이냐 너는 왜 아까부터 뭐 최군 얘기만 계속 하냐? 미칠광이야 왜 그래? 쟤 악성이야? 음 유명한 애야? 아 저런 애들은 이제 퀵 그 멀티뷰 존나 볼 것 같은데 여기다가는 최군 여기다가는 코트 여기다가는 봉준 여기다가는 남순 여기다가는 뭐 감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딱 그 백화점에 보안 그 실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CCTV 느낌으로 골방에서 불 다 꺼놓고 모니터 화면에만 의존한 채 눈 완전히 충혈돼가지고 눈 이렇게 동태눈 걸 해가지고 하루 일가 마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구만 미칠광이 또 이런 언급이 좋은 거겠지 저런 애들은 어제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얘기해놓고 나니까 진짜 홀가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작 얘기할 걸 그랬어요 그쵸? 그랬으면 괜히 방송에서 미친 척 안 해도 됐었을 텐데 근데 워낙 사람일을 모르다 보니 맞아요 주영이는 계속 공개하기 전까지 나를 의심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줄 알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으면 빨리 얘기하라고 한 번은 봐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갱원도 갔을 때 사모님 드립치지 말고 진작 갔어야 했는데 내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나를 끝까지 안 믿었어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어 나를 어떤 놈으로 본 거야 격동이가 또 뵙겨 너무 고맙다 나이도 나이도 어떤 놈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한 번은 봐준다는 게 웃기네 키우키우 그래서 장난도 많이 쳤지 갑자기 분위기 잡고 나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 분위기 잡고 야 저게 나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눈동자가 엄청 흔들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뭔가 뭐 평소에 진지하질 않으니까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할 말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죽을라 그래 뭔데? 뭔데? 빨리 말해봐 나 미칠 것 같아 빨리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정상이잖아 응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맞춰준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더라고 내가 다 말해놓고 나서 야 장난이야 왜 이래 구라야 나 이제 그런 짓 안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그러더라고 같이 같이 누워서 핸드폰을 해도 카톡이 오잖아 그러면은 카톡은 그냥 별 얘기 아니야 카톡도 표수는 솔직히 잘 하지도 않아 카톡이 이제 막 이제 답장 같은 걸 보내 이렇게 하면서 답장 같은 걸 보내는데 장난치려고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쓱 이렇게 돌려 쓱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감추듯이 카톡을 해 그러면은 왜? 뭐야? 누구야? 이러면서 눈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어 왜 가려? 왜? 숨겨는 여자 있지 이러면서 그게 너무 그게 너무 귀여워 어 내 눈치를 많이 봐 아직 안 듣겠다 아니야 그런 거 있으면 나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랬었어 없었어요 진짜로 저 2022년은 진짜 클린훈이라니까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잘못을 했을 때도 개가천선을 해야 돼요 그게 그 뭐라 그러죠? 개가천선 말고 뭐라 그러죠 그거? 개가천선 말고 결백? 아니? 아 갱생 아니야 예토전생? 아니요 인강부 말고 아 뭐라 그러죠? 그 갱생의 여지 아 이거 아닌데 뭐지 교화 회계 인여인간이요? 새로 남불 인강부 안락바르 아니요 아 맞아 안락바르 사람이 참 이 안락바르를 사람이 참 이 안락바르를 할 때 진짜 신중해야 되거든요 아무 데서는 안락바르 외쳤다가 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여러분도 안락바르를 외칠때는 조심해주세요 예 그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큰 죄를 짓고 달라지는 그 과정 이런걸 뭐라 그러죠? 죽고 성립이 탄신이다 아 감사합니다 500개 고맙습니다 조득개님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개가천선인데요 그러니까 개가천선인데 하아 아이고 준승아 고맙다 준승이 어서온나 아이고 우리 준승이 진짜 준승이만 보면은 참 뭉클해요 음 뭉클해 준승이랑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계기가 없었다 음 음 준승이도 바이크 타면 금방 친해질 텐데 이렇게 바이크를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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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문시키는 거야 주영이 주영이도 저기하고 어 맞아 랄프랑 친구야 맞아 맞아 편집이 연주 연주 편집이 침 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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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조득개 고맙다 청계 고맙네요. 하루 지나도 이렇게 와줘서 어제 못 왔던 사람들 비비미가 딱 와주면 좋을 텐데 내가 봤을 때 비비미 안 올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풍을 잠그고 그러더니 조용히 방송만 보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운지 자기 아이디로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비비미는 비록은 이대로 보지 않을까요? 뽀또춤 뭐 그래서 아 근데 아까 그거 하나에 꽂혀서 계속 생각나네 갱생이 아니라 애 나오면 뭘 방금 아니 무슨 애를 아직 저기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개가 천선? 개가 천선인데 개가 천선이랑 사람의 개가 천선이랑 비슷한 그건데 일벌백개 그게 학굴 탈태거든요 비슷한 뜻이에요 iosity 개그 오 тоящ из 이것 5개월 약속 구독 감사합니다 피해 달 아니 성찰 아니 성찰은 아니야 두 글자인데 넘어가자 그냥 자아성찰 어 자아성찰 같아 맞아 자아성찰이다 어 맞아 자아성찰 자아성찰이 왜 안 떠올랐을까 음 자아성찰을 왜 얘기할라 그랬지 내가 나 요즘 기억력 왜 이러지 머리가 과거의 형이랑 지금은 다르다 아까 자아성찰 그 얘기가 왜 나왔지 아 그렇지 맞아 올해는 진짜 그 예 깨끗해요 음 사실 번더가 맞나보다 예 올해는 진짜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음 클린헌 클린헌 조어드께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나실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가나실이 저기죠 여성경부암 여성경부암인가 그거 백신 같은 뭐 그런 거라면서요 네 다람이 어서와 다람이 어서와 안녕 어 어서온나 가다실 맞죠 가다실 한방이 얼마에요 보험처리 안 돼요 왜 이렇게 비싸요 유료로 맞는 거야 아 보험처리 안 되는구나 아 보험 돼요 어 그럼 뭐 맞아야겠네 예 그 과추형이 안 맞아도 된대 진짜요 과추형은 그 빙요기 가게 남성 과추의 권위자 아닙니까 예 마지막 안 맞아도 되는 거라고 하면은 안 맞아도 돼 그냥 맞입시다 그냥 서로간에 찝찝한 게 없게끔 음 그 사람 개그맨 아닌가요 개그맨 상이긴 해 음 그래 김인직 목사 방송도 자주 온 놈인데 오늘만큼은 천 개 이상 쏘지 그랬니 너도 참 크흠 그렇다 개두식이는 어제 방송에서 선 넘어가지고 강퇴당했었잖아 개두식이도 좀 쏘지 그러니 어 형 이거 쏜사람 방세를 주는 거야 쏜사람 방세를 주냐고 아니 5등 이상만 주는 거지 음 음 음 어제는 좀 어그로도 많이 끌리고 그래가지고 어 음 크흠 크흠 그래 반성하면은 좀 쏘거라 개두식아 음 음 오늘의 이수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크흠흐흐흐 그래 빼줄게 3323면 빼줘 음 태훈 형제 이정도로 만족하셔서 축복합니다 그래 김민직 목사 음 그정도는 만족한다 그래 음 그래도 방송을 오래 받잖니 시청시간은 꽤 나 길거야 자주 보던 친구들 진짜 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축하받으니까 몇개 받고 몇개 받고 이런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 사실은 내가 30만개 받고 싶었거든 근데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13만개 14만개 15만개 될까 말까인데 그래도 고맙죠 정말 김인증 목사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반성품 오늘 라면 먹어야하노 아이고 고맙다 뭐야 아 고린도 왔네 최근에 안보였었는데 그래 현생 좀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해라 아이고 고린도 너무 고마워요 1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구요 예 경사가 2개죠 경사가 2개죠 흠 흠 아이고 조두께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1500개씩 야무지구만 거진 다 온 것 같아 진짜 9일 넘어가는 10일부터 해가지고 거진 다 왔던 것 같아 진짜 어 어 어 그래 가버려 감사합니다 예 음흠흠 거 도배하지 말아라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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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흠 아 그래서 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집에 발렌타인 17년산을 사다 놨어요 오늘 술 먹으려고 오늘 술 한잔 하려고 이따가 새벽에 조금 저 그때 먹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형님 오늘 안주는 뭘로 하십니까 발렌타인 30년산은 다 먹었어요 저번에 주영이랑 같이 주영이랑 같이 다 먹었잖아 하루종일 자느라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랑 카톡 많이 왔었는데 못 봤어요 하루종일 잤어요 하루종일 왜 피곤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축합니다 희윤 음 그래 마미또 고맙다 가자 고마워 마미또 지금 여자친구 바이크 전선 닿아가지고 어 힘든 와중에 그래도 고마워잉 안 닫힌 게 어디야 사실은 주변에서 바이크 사고 난다는 그 아이고 우리 고린도가 500개 센스 있네 우리 고린도 고마워 잘 쓸게 진짜 너무 고마워 어 주변에서 이제 막 사고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날이 춥건 덥건 그냥 사계절 내내 안전장구를 하고 타려고 하고 있고 주영이도 내 뒤에 타잖아 항상 이쁘게 입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런거 다 필요 없고 그 바지도 저 라이딩 바지 이런거 다 링크 보내주고 네 오늘 아마 오늘 바이크 장비 좀 사러 갈 것 같아요 주영이꺼 네 아마 그럴 것 같아 방종하고 나중에 음 화요일날 화요일은 쉬어야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항상 재밌는 콘텐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쓰레기놈 100개 고맙습니다 쓰레기놈이야? 너 쓰레기야? 너 쓰레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풀장비 해야돼 풀장비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장비가 다 있는데 어 주영이가 장비가 없어서 부츠는 있고 바지도 있고 위에 자켓만 있으면 되겠네 헬멧도 있겠고 음 맞아 장비값은 아끼는 거 아니야 음 틀위엠 항상 재미줘서 고마워 결혼 생일 둘 다 진심 축하해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놀라신 거 같더라고요 굴한 줄 알았는데 그냥 뻔한 장난줄 알았는데 이게 왜 진짜냐고 이외진? 이러더라고 이외진? 라이터 있냐? 쌈뼈 한 대 피자 라이터 없어요? 라이터 없어 랄프야? 저의?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시청자들한테 라이터 있냐고 물어본 건 아니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렇게 싸가지 없게 물어보겠냐 불 있어요? 불 좀 붙여주시겠어요? 이러면 알아서 불 붙여주시겠지 라이터 없습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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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이고 디얼 마마스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식국에 주영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현이도 고마워요 어 백식국에 어제 왔던 그 현인가? 아 불 안 붙여와라 응 형 한 대 피시죠 하으 현이 고마워 하으 어 카페에 뭐 많이 올라왔네요 뭐 반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불 안 붙여와라 아이고 우리 파워래프트가 백식국에 크으 주영이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일을 어제 케이크는 안 잡쌌어요 예 나는 케이크 생일 때 그냥 케이크 그냥 촛불 부는 용도지 뭐 그거 먹긴 난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 그나마 팀이 좀 드실 만한 걸로 사오긴 했거든요 음 나중에 먹지 뭐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바로 제가 먹을게요 그래 바로 니가 먹어라 고깃집에서 생일 파티들 많이 하더라고 옆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 케이크 한 조각씩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마지막으로 생일 케이크 먹은 게 예전에 바리 갔다가 돌아오면서 식당에서 옆에 할머니가 생신이었는데 옆자리에서 밥 먹고 있다고 방송한다고 케이크 갖다 주시더라고 아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지 할머니 생신 케이크인데 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그 집안은 어 흐 흐흐흠 잠시만요 아이고 승용님 고마워 100개